안녕하세요 전납강대입니다. 제가 보문자 꼬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요. 바로 파이어로버 할인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파이어로버 코어와치가 있는데요. 코어와치 본부 교신모드 파이어로버 통신모드 자 이렇게 오 그랬군요. 멋있습니다. 머리도 멋있네요. 저기는 파이어로버 드론건 우와 이게 드론으로도 이렇게 드론이 발사되기도 하고요. 탐색도 된대요. 우와 멋있는 우와 이렇게 멋있는 드론건이었어요. 여기는 피닉스 엑스건 도끼 모드 도끼 모드 도끼 모드 총 모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어... 그래요?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카룩스 아이스건 이카룩스 다문은 태양 가까이 날아서 나이가 녹아서 다운을 추락했다는 그... 그리스 신호를 나오는 사람인데요. 오... 자... 여기는 타이탄 기어세트 오... 타이탄은 변신한데요. 우와... 머리에 쓸 수도 있고 타이탄 이라는 그런 전차우드로도 변신할 수 있네요. 우와... 크다 이게 지금 음... 그렇군요. 우와... 멋있네요. 자...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홈플러스 오류점이에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곳에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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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zut UNDER 안녕! 감사합니다.